지금 호석을 좀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초해특전 호석 끼고 있거든요 제가 아 잠시만요 이렇게 마이크를 좀 당겼어요 초해특전을 끼고 있는데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데 이런 것도 있어? 반드시 4차가 납니다 이거 3단계 찍어놓으면 무조건 남겠네 없나? 지지락? 어 가호! 가호 만들고 싶... 산호의 연골이랑 부공룡의 익막 부공룡이면 잠깐만 설마 파호야? 어? 아 이것 좀 바꿔야겠다 바비큐 세트 어차피 안 했으니까 차라리 저기다가 귀인양 넣을까? 베르교 환약? 환약 나올까? 아냐 저거 말고 이게 낫긴가요? 이게 낫긴가요? 이게 낫긴가요? 해제 이건 해제 쓰기 번거로워요 은근 응급약 어딨지? 응급약 어딨지? 응급약 안 보이네? 아 조합이야? 그냥 4방향 이게 편한 것 같아 저거 볼라던게 아닌데 잠시만요 찐목록 어딨지 부궁료 파우르무 맞네요 뭘 한다? 파우를 잡으러 간다 파우 어딨네 아우 불에 약해? 전기 약했으면 좋았을텐데 잠깐만 보자 어차피 불도 올리긴 해야되거든요 오도가론을 먼저 잡으러 갈까? 집기도 해요 지금 오도가론을 먼저 잡는다 치면은 6,4,5에도 나오네 6,4,5에도 나오네 아 나왔었지 한번 아 나왔었지 한번 어 번개 괜찮네 딜 잘 들어가네 두 개면 오도가론 갑시다 어차피 지금 먼저 잡고 싶은 건 먼저 재료가 필요한 건 파우르무의 부궁룡의 익막이긴 한데 근데 그 이전에 파우르무는 우리 파우우장은 불에 약하고 그리고 불도 어차피 올려둬야 되기 때문에 겸사 겸사 오도가론 먼저 잡으러 갈게요 이거 오도가론인가? 아 오도가론 나오나? 아 도끼니까 나오겠네 이거부터 갈게요 하는 김에 겸사 겸사 밥부터 먹고 갑시다 가자 기다리면 알아서 출발해요 기다리는 게 좀 짱 나는데 볼 수 있나 기다려야겠다 고고고 빨리 갑시다 오도가론이라 아 열상 치료제 안 갖고 왔다 아 아 멍청한 놈 어떡하지? 뭘 어떡해 안 맞고 잡아야죠 계속 발자국 나와 한 대씩 주고받았다 어 이거 아닌데 에이 그러지마 하여간 쟤 너무 빨라 멋있어 야 일로와 달리와 아 일로와 와 와줘 제발 어 걸렸다 야 무슨 사정사정 하고 있냐 헌터가 아이씨 뭐냥 빠지게 야 너 벌써 풀렸어? 야 그러는 거 아니지 인마 땅 흐드분 심선한 흐드분 이제 오도가론을 잡아보신 분이나 아니면 제 오도가론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 진짜는 폭주했을때부터에요 아직 애들 장난인다 이거 이게 패턴중에 힝 속았지 하는게 넓어 끝일줄 알았지 힝 야 잠깐만 홀짝 한방이었는데 이거 말이 되냐? 와아 뭐지? 분명 홀짝 한방이었는데 장비교체말고 생각해보니까 저거 안갖고 왔어요 마비 어? 잠깐만 아니 저거는 가지고 와야 어 마비도 이제 없네 준비해놔야겠다 응급력 빠진거 같은데? 아 몰라 없으면 어때 너무 없어 근데 아 아 그 와중에 도망가 야 폴짝 한방에 근데 저런 딜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솔직히 신나는 자 안내 아 스퀘이 스퀘이 인기가 스퀘이 스퀘이 약간 지쳤다 얘가 보순 없이 뛰어다니다 보면 스트레스가 좀 빨리 달아서 해가지고 지날 타임은 나 프리딜 타임 프리딜 타임 완전 이득 프리딜 타임 프리딜 타임 아니다. 카우드가 시선 끌었어. 지금 먹구요. 이게 상이호니까 좀 더 정신 나갔는데? 마샷. 따다다다. 많이 안 좋아. 아 미쳤다. 오케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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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5도방정 개판 난리. 야 열삭을 왜 걸엄마. 죽는게 빠를 수도 있어. 아 이거 어떡하냐. 답 없는데. 캠프에 들어갔다 나오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일상 풀려라. 풀렸다. 아 역시. 옛날 보너는 그대로. 아주 좋아요. 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 개꿀. 어디갔어 근데 쟤. 저 아래로 내려갔어? 왜. 왜 왜 그렇게까지. 뭐야 윗네. 내가 내려온건가 너무. 어. 얘 꼬리 언제 잘렸었어. 아 잠깐만. 돌멩이 왜줘. 꼬리가 잘렸었네요. 치지마. 치지마. 치지말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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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아 좀. 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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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조령의 꼬리. 필요없는데 꼬리는. 자. 오래된 도끼를 뛨 고기 조각. 궁금해 먼저. 누구 건지 궁금해. 물론. 조사 포인트겠지만. 단순한. 어디까지 가야되니. 광성인가. 아 용살. 아 용살이 이렇게. 특산. 이리와 어디가 진작 가던가 어 난 못가네 뭐하자니 시추에이션 뭐하자니 시추에이션 뭐하자니 시추에이션 뭐하자니 시추에이션 없미 그 그 ε 불팡이야 개꿀 고기구나 말이면 그냥 그래 눈 아니에요 이건 좀 아니에요 마비 걸어준다 마비 걸어준다 기로스가 마비 걸어준다 한방 더 불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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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은 했는데 불팡이야 하느님 부처님 불팡이야 불팡이야 불팡 불팡이야 와아 에이 양먹는데 그러는건 좀 아니다 그러는 것도 아니다 아 아이씨 아이씨 머리 다 올라오는 뭐냐? 지나치네 이들끼리 싸우든지 왜 나까지 껴서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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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트림 안 틀려 들어와 들어와 뭐야 갔어? 진짜 지들끼리 싸우나? 위험 갑시다 아니였어 개낚시였어 순간 뒤로 오스야 뭐야 아 지쳤네 따라갑시다 제 집을 가려면 일로 가는게 나을거에요 아마도 이쪽 가서 끝냅시다 그나마 오도가론이 피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다행이지 어우 얘 피도 많았어 짜증나 죽었을거에요 안자나? 아 자네 섬짓했다 얘는 집에 보내고요 뒤로 오스 몇 마리 잡으면 잠깐만 광석이 있나? 광석이 안 보이네 저기 있긴하다 내가 손이 고장가? 잠시만 이게 안돼 그냥 위에서 내려올게요 광석 해면서 어차피 광석 모아야 되거든 어차피 아 뭐야 어차피 아 내가 일로 탔어? 저 위해를 탄게 아니야? 뭐 그냥 요 근처거 어르르르르 근처거 일단 좀 캐보고 카브레 라이트 여긴 안나온다 싶으면 버리면 되니까 내려가 카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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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브레가 어디서 나오더라? 여기 안나오는데 카브레 라이트 하 카브레 카브레 이젠 잡몹도 도망을 가네? 야 어디까지 가? 전체 방석 없네? 지금 내 앞에 있던 애도 튄거지? 여기 마비버섯 진짜 많네 너 안 잡아 쟤 튀나? 이거 왜 튀어? 실패 아 첫번째는 어? 이걸? 이걸 맞았어? 와 쟤 한쪽 고수인데 아 나 장난치나 진짜 나 그냥 갈게 미안 그냥 갈게 깡패나서 그냥 갈게 얘도 잡아서 데려 먹을까 했는데 그냥 간다고 아 그냥 간다고 아 저 개깡패새끼 저거 용역깡패야 무슨 넌 넌 또 왜 여기 와있어 그냥 얘만 좀 갈거야 아 와 개지같은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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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원하는 보석을 찾을때 까지는 되게 오래걸리고 그 드랍에서 나오는게 또 랜덤이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저 뭐냐 아 내가 직접 겪는건 아니라서 약간 생각이 잘 안나네 어 마카 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보석을 계속 그 교환할 수가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띄우기는 진짜 힘들다 라는 상태래요 지금 형들이 그렇다면은 굳이 그 말도 안 되는 역전 개체를 잡으려고 100시간 200시간 500시간 원활을 해야 될까 싶죠 그 전까지의 모노는 이거 전까지의 모노는 그냥 내가 재밌어서 200시간 하고 500시간 하고 그랬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역전 개체를 잡으려고 그렇게 하게 된다 뭐 제가 직접 해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런 꼬라지라면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는 아이고야 첨의 발톱이 4개 필요하네요 뭐 할지 아시겠죠 아 미리 사놓을걸 좀 몇 개 사놔야겠다 솔직히 쫌전파는 약간 쫄아있었던 것도 맞아 이게 없어서 아스트라저퀸 아 파스라서 살 수 있는거구나 뭔가 해나 아스트라저피 한 20개 사내 방어로 부족도 하나 아니 이거는 바로 그냥 보통 저렇게 힘의 부적 같은 경우에는 힘의 부적 상위급을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의 상위급 재료는 몬스터헌터 시리즈에서 보통의 상위급 재료는 그 버전의 간판 몬스터나 아니면 그 버전의 정말 센 놈 중 하나가 재료였어요. 아마 이번 작품은 힘의 부적이랑 뭔가를 조합해서 힘의 발톱을 만드는 게 네르기간테 아닐까 싶긴 해요. 뭐 맞으면은 그냥 네르기간테 적으러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내가 틀렸던 거겠지. 이거 말고 마비고기도 있었어? 아 있지? 아 원래 있죠. 한 번 하고 썼봐. 수면초도 좀 저거 해야겠다. 트랩툴도 좀 더 사고. 아 살 거 많다. 오도고라는 작기 전에 살 거 많네. 근데 그때 한 번 사놓고 한동안 정비를 아예 안 했으니까 이쯤되면 좀 몇 개 사야 되는 게 맞게 돼요. 수면초. 아 근데 수면초 하려면 그거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완전 바꿔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교어의 껍질인가 그거 달랬던가? 야. 아 물주머니. 물주머니 뭐야 대체? 몬스터 원파 월드 물주머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위 주라토노스요? 저것 때문에 하위 잡으러 가야돼? 이런. 탐험대 깜빡했으니까 탐험대 한 번 갔다가. 좀 오래 깜빡한 것 같은데. 나. 주라토노스. 어 있다. 이걸로 가자. 아 수면초 돌겠네. 일단. 일단. 임무 아니면요 오도가루는 왜 안뜨냐? 탐색부터 갈게요 지메쾌랑으로 왜냐면 리오레이아 아종처럼 다른 놈들도 발견해야 될텐데 상위 몬스터를 잡는것만으로 발견 포인트를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메쾌랑 먼저 가겠습니다 오도가루 잡는건 그 추후에 노력하실거에요 그리고 지메쾌랑 지메쾌랑 좌우 지메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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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메쾌